발전이 된 기념으로 재능을 확실하게 확 보여줘야 돼.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할 거예요. 저기 현서 오빠 있는데? 현서! 현서야, 현서 오빠 있는데? 현서 오빠가 누구 있어? 현서야! 일로 와봐요! 와봐, 와봐. 일로 와, 너 미스야, 일로 와봐. 게임 한 게임 하고 갈래? 현서 오빠 있네? 왜, 왜, 부끄러워. 어제 그분이랑 놀아서 좋았냐? 그분이 좀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내가 그분을 좋아하면 기분 나빠할 얘기야? 인정했다. 아, 인정했다. 아, 좋아하면 인정했다. 언니가 그렇게 좋아? 채생장, 흙꽃이 피었네. 당당해져. 내가 진짜 사랑 없이 당당해야 돼. 좋아해? 누굴 좋아해? 언니 얼굴이 빨개졌어. 근데 오빠도 축구할 때마다 너 왜 나와서 자꾸 보는 거야? 내가 워낙 축구 보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말이 기네. 확실하나? 확실하나? 여러 가지 게임 해보자고. 네. 제발. 어쨌든 지금 현서랑 윤수가 왔으니까 투인의 굿이 대 대방의 굿이. 뭐 하는 건데요? 아빠가 첫 번째 게임을 할 건데 첫 번째 게임은 이제 몸으로 말해요. 알지? 기는 팀은 벌칙 있어. 이긴 팀이 소원 말해주면 그냥 소원가 이끌어주기. 오케이? 네. 누가 이길까? 시작! 휘휘 잡아서. 아, 달고나? 준다! 왜 이렇게 해가지고? 오오오오. 복수. 정답. 뭐야? 오케이. 탈리슛. 오케이. 탈리슛. 텔레카스가 소원하는 건가?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뭔데? 오오오오. 어? 제시? 제시? 커플. 커플. 어? 사랑? 뭐야? 갈라. 제시방 사는 거다. 뭐지? 제시. 이거 생일장? 못내. 오케이. 끝난 거예요? 어. 히안아. 다리 뭐였었는데 그랬어? 작사랑. 작사랑. 어떡해. 제시누나 현서 형한테 이거 하지? 아니야. 제시누나가 현서 형한테 결혼한다고 그랬어. 진짜? 하고 싶다면 아니라 했대요. 아, 결혼했대? 네. 그러면 뭐 둘이서 한다고 하면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제시누나가 말하는 거야. 엄마. 빨리 끝내자. 시작. 아빠. 아빠. 축구 선수. 이동국. 사자. 대박. 화사한 이동국. 화장한 이동국. 몇, 몇. 뭐야? 그냥 패스 시간대. 내일은 이동국? 아니,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 안 했어? 뭐야? 아, 이동국. 아, 이동국. 이동국. 아, 이동국. 아, 이동국. 아, 따가워. 어머. 아, 오, 따가워. 어, 응? 응? 어, 대신? 뭔데 저게 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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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러포즈. 입가발. 저론. 고백. 오, 고백하고 싶은 사람 있나 보지? 오케이, 맞혔어요. 대박 FC 승! 으응! 인마스타 involvement. 진짜 많이 멋있네, 아무 repres